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박병장 부장님 술 드신 다음 날도 해장을 더 이상 콩나물국이니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 떡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위에 남아있는 알코올기가 떡과 함께 쭉 같이 내려갑니다. 떡이 다 흡수해버리네요. 밥알 찹쌀떡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병장 부장님과 그러면 한 번 또 우리가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요. 얼른 컨텐츠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미국 증시 상황 마감 상황부터 일단 좀 전해주셔야 되겠죠. 미국이 지금 국제수익률 때문에 3대 지수가 등락이 1위에 비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국제수익률이 지난주에 1.7% 위로 올라갔었죠. 어제 1.69%, 사실 1.7% 살짝 아래 떨어졌는데 약간 떨어졌다고 또 길주가 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1.23% 상승을 했고 다우가 0.32% 상승, S&P500이 0.7%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나스닥이 0.79, 다우가 0.46, S&P500이 0.7% 하락을 했는데요. 지지난주에 생각을 해보면 지지난주에 급등을 했었거든요. 시장이 상당히 강세의 힘을 계속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FNC 회의 마감이 됐었는데 시장에서 바라는 내용들은 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여주시고요.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승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아니요, 채팅창에. 우리 승진하셨다는 얘기가 자꾸 이렇게 올라가. 제가 12년 정도 지점장 생활을 했더니 어떤 데 가서는 저를 지점장이라고 부르고 어떤 데는 또 전에 대외 직함 이사로도 좀 있었어요. 어떤 데 가면 또 이사로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함은. 아닌데 저기 3프로TV에서 불러드리는 직함이 공식 직함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부장님. 박 부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지점장으로 하는 것은 승진이 아니지. 지점장을 지금 몇 년을 하셨는데. 그건 직책이고요. 직위가 부장이고 그렇습니다. 뭐, 여당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어제 기술주들이 약 1.9%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금융주가 1.3% 하락을 하고 산업주들이 0.1% 하락을 해서 또 국제 수익률이 약간 떨어졌다고 해서 그 변화가 좀 발생이 좀 됐습니다. 이제 달래니더스가 92포인트 레벨에서 살짝 떨어져서 91.8로 떨어졌고요.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은 1.695%로 살짝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서 원화도 살짝 떨어졌어요. 1,126원까지 우리 시장에 좀 우호적인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어제 페이스북이 1%, 그리고 애플이 2.8%, 아마존이 1%, 마이크로소프트가 2.4%, 인텔이 2.9%, 플랫라이프의 반도 지수가 2.2%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시장이 오늘 기술주들이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의 요인이 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약세였는데 코스피가 0.14% 하락하고 코스닥이 0.3% 반등을 했는데요. 이것은 어제 중국에서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축 우려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이 이제 불식되면서 상해지수가 어제 1% 이상 상승하면서 우리 시장이 반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재지난주에 급등했다가 지난주에 소폭 조정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미국 시장은 상당히 견주하고 강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몇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중점적으로 지금 말씀드려야 될 것은 미국의 국제수익률과 FNC 회의 결과, 연준의 스탠스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설명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뉴스 이후에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내용들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캐시우드가 하나의 아크 혁신 투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애널리스트 한 명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2025년에 3천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670달러지 않습니까? 3천 달러 제시를 하면서 어제 테슬라가 올랐어요. 다섯 배 더 오른다? 네. 테슬라에 대한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긍정적인 것은 또 이렇게 아주 높게도 보고 2024년인가 그렇죠? 25년이요. 25년. 부정적인 것은 또 부정적으로 많이 보고 그렇게 해서 테슬라의 변도성은 상당히 크다. 그래서 테슬라 때문에 사실 S&P500 지수는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를 내가 가지고 있든 없든 계속해서 추정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19일 날 블룸버그 TV에 출연 레리 서머스 교수 부정적으로 요즘에 맨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인사이트를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 40년간 가장 무책임한 거시경제 정책을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제 불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인 스테이플레이션이 나타날 확률 3분의 1 30% 33%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긴축을 써야 되는데 긴축이 되면서 기준 정책에 의해서 경기 침체가 될 것이다. 라는 게 33% 아니다. 잘 돼서 인플레이션 없이 경제 성장이 될 성공할 확률은 33%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라는 겁니까 이게 제가 읽으면서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33% 33% 33%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스테이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가 되는 쪽으로 더 무게감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러면 좀 비난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 얘기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33%는 성공할 확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좀 의미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닌가 당연히 제가 폄하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지만 내용 자체는 좀 그런 일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드릴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의 재정 정책화 그리고 그로 인한 연준의 딜레마 지금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지금 지배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국제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결론은 뭐냐면 시장의 혼란스러움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코멘트가 아니냐 지금 시장이 이런 시장이다. 이런 정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경험한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어느 한쪽으로 의견을 제시한 건 아니고요. 확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 글을 읽으면서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 드릴 게 맞을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보지 않은 길이니 시장은 혼란스러울 거다. 당분간 이 정도 우리가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지난주에 제가 소개를 드릴까 하다가 시간이 안 돼서 안 되는 내용과 함께 더불어서 반도체 섹터와 산업 기술 부분 섹터에 대해서 뉴스 나온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날 미중간 반도체 산업 기술 및 무역 제한 공동 업무팀이 구축됐습니다. 신선이 됐거든요. 이거 나오면서 그날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10% 이상 급등한 바가 있었어요. 그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냥 좋게만 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날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반도체 국가 안보에 쌓으리라는 표현을 하면서 산업보를 내세웠어요. 그래서 미국이 드디어 나서기 시작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은 한편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고 또 한편으로는 반도체의 과거에 있었던 디렘이나 랜더플렛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고 부가가치의 미래 산업 부문을 선점하기 위한 싸움이 스타트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미중 간, 미유 간 이런 분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주식 투자자인이 우리를 어떤 데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냐면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내연기관차를 보면 독일이나 일본이나 한국에 뒤처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따라잡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미 선점한 MS가 있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런데 스타트가 똑같이 가는 데 있으면 박차를 가해서 한번 이겨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미래 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독일선상에서 스타트할 수 있는 부분의 화력을 집중해서 발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걸 미국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선점을 뺏기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또 한 가지 뉴스를 말씀드려볼게요. 작년에 반도체 팸리스 M&A가 어마어마하게 됐습니다. AM도 있었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증설이 있고 그리고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도 지금 증설이 이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미중간 반도체 그리고 미래산업에 대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싸움의 거의 대부분은 동일선상에서 미래의 먹거리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면 동일선상에서 출발하면서 미래의 먹거리의 싸움을 하는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향후에 우리가 같이 성장 중 얘기하고 그렇지만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 지점에 있는 기업들이 가장 수혜를 입고 가장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들을 좀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 중에는 어느 쪽이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라고 보면 우리나라의 반도체에 있는 소재, 부품, 장비들은 이들의 싸움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거기에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와서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는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FNC 회의 결과하고 거기에 대한 시장 관심 이 부분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도 지난주에 FNC 회의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를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NC 회의 결과는 지난 12월에 GDP 성장률 4.2%에서 6.5%로 올렸습니다. 실업률은 5%에서 4.5% 낮췄습니다. 물가는 1.8%에서 2.5% 올렸습니다. 점도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점도표는 지난 12월에 2022년 인상을 한 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향후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 좀 더 빠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어차피 지난주에 발표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팩트는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그러면서 어떤 코멘트를 했냐면 연준은 과거에 항상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제적 대처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결과를 확인 후에 대처하겠다라고 변경했어요. 그러면서 시장을 지켜보겠다. 인내함을 지켜보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결국은 연준은 지금 기다릴 것이다. 시장이 자꾸 뭘 시장이 보책을 하지만 연준이 바로 어떤 정책을 내놓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을 불치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깔고서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준이나 열런 장관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지금 국제수익률 상승이나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리자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시적이라는 게 대충 얼마나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시적은 한 3개월, 6개월이래요? 그걸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물가가 오르는 것은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거의 전 국민의 돈을 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개인들과 기업에 돈을 뿌려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비가 늘어난다는 거고 그만큼 소비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물가가 오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일시적으로 돈을 뿌려준 거잖아요. 막대한 돈을 뿌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가가 오르는 부분이 있지 그것을 쓰고 나서 또는 저축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일시적으로 이만큼 급격하게 물가가 오르는 부분은 다시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올해 물가를 2.4%를 얘기했지만 올 연말되면 다시 2%를 회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현금을 준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결국은 3개월, 6개월 후에는 안정화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수익률 부분도 지금 대규모의 재정정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발행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서도 수급 논리가 있는데 그쪽에서 던지는 채권의 매물들 때문에 이렇게 일석으로 올라온 부분이지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은 아니다. 이 역시도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제가 걱정, 우리가 걱정이 약간 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이런 것들입니다. 지난 2주간 미국과 영국 그리고 EU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브라질과 러시아, 터키 등은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터키는 17%, 19%로 인상했어요. 그랬더니 터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터키 리라와 가치가 14%로 폭락했습니다. 폭락? 네. 주식시장은 지수는 얼마나 빠졌을 것 같습니까? 10% 폭락했어요. 우리가 이게 뉴스를 안 다뤄서 그렇지 10% 알았겠어요. 지수 자체는. 금리를 올리는데 터키 리라와는 왜 빠지지? 원래 금리 올리면 좀 강이 되는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터키 인플레이션이 지금 15%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을 하면 그러면 시장에서 자금들이 좀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이 폭락을 한 것이고요. 통화 가치는 당연히 얘네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니 사실은 통화 가치가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금이 위험하다고 해서 자금이 빠져서 다른 국가를 회귀하면서. 잘못된 정책이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튼 터키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전반적으로. 이 말씀을 왜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미국의 경기 회복과 그리고 국제중앙회 상승은 달러의 미국의 회귀가 발생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가 됩니다. 그러면 시는국 통화가 약세가 되고 시는국 또는 인플레이션 부담이 가중화되는 거죠. 이거 맨날 우리가 얘기하는 K자형 회복에서 선진국하고 시는국은 차별화될 것이라는 얘기가 지금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대규모 약자관화 뺀 번호 이렇게 헬리콥터 뺀 돈 뿌리면서 미국은 저점으로부터 금융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경기가 회복되는 서서히 회복되는 현상이 벌어졌지만 2011년 12년도에 남유럽과 남미의 일부 국가들이 디폴트 선언을 했었어요.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터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면 연준에서 나서 줄 것이냐. 어떨 것 같습니까? 연준이요? 터키를 나서준다고요? 터키가 이렇게 위험해지면 연준이 어떻게... 미국 연준이? 네. 굳이 뭐 거기까지는 나설 일이 있나요? 연준은 과거의 경험적으로 볼 때 미국의 국가와 위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이들이 관여를 하느냐. 그것이 미국으로 전의가 될 가능성이 생기면. 문제가 커지면 그때는 당연히 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결론적으로 보면 연준은 지금 적극적으로 시장 개입하지 않기로 작정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뭘 기다리느냐. 경기 회복의 기대와 기대감과 실제 경기의 수치의 갭이 좁아지는 동안 이 기간을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지금 돈을 뿌려줬기 때문에 이게 물가가 오르는 거고 국채반행이 지금 대기되어 있고 국채반행을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채중력이 오르는 거다. 그런데 이거는 이벤트에 의해서 일시적인 것이고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황에서. 왜 중요하냐면 지금 국채중력이 올라서 또는 물가가 오르는 것들 때문에 시장이 문제가 될 것이다. 아니면 폭락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관점이 한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상황이고 조금 안정화된 상태에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유발하긴 했지만 재정적 기계에 의해서 경기 집회가 올라와 버리면 이 갭이 줄어들면서 그러면서 정상적인 경기 사이클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연준이 지금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연준의 생각이 이렇다면 결국 시장도 그러한 흐름을 타면서 같이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황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말씀. 어떻게 오늘 또 팁 하나 좀 주고 가십니까? 제가 편향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했는데 너무 지금 제가 이론적이 딱딱딱한 얘기였으니까 그냥 재미있는 걸로 팁은 재미있는 걸로 좀 해보겠습니다. 팁이 많은가 봐요. 그때그때. 지난주에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사를 하나 보니까 엔해시타 증권에 작년 1월서부터 11월까지 11월까지 계좌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키움증권 조사한 거 봤습니다. 아, 여성, 남성 뭐 이거요? 네, 이번에는 2030 세대들이 얼마나 지금 투자, 계좌 개수가 늘고 투자가 늘었나 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2030의 계좌 수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뭐 제가 수치를 말씀 안 드리더라도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그런데 평균 투자 금액은 줄었어요. 2019년에 비해서.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늘었는데 평균이 줄었다? 평균 투자 금액은. 여러 계좌를 터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작년에 들어왔던 2030 세대의 계좌들의 평균 투자 금액이 소액이라는 거예요. 소액인 분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 1억이었는데 300명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전체 이 평균 금액이 1억이 아니고 더 낮아졌다는 건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금액이 소액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지금의 현재 시장의 트렌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좀 읽을 수 있었냐면요. 이 소액 투자자분들이 2030에 들어오셔서 이분들이 투기적 거래를 하면서 회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그래서 이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을 제가 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 500만 원 했다고 쳐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그런데 이거 300만 원 여행 한 번 갔다가 치지, 별 큰 건 아니야. 몰빵. 이러면서 그냥 뭐 아니면 도식으로 그냥 센 종목 그냥 질러보고 이런 거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시장이 좀 주춤주춤하면서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게 뭐예요? 정치 테마들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정치인 테마들이 움직이거든요. 이런 것들 실제로 그 기업에서 우리 아니다라고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부인공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막 뜨고 그러거든요. 이런 거래들을 이 소액 투자자인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왜 자꾸 이런 거래를 하냐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갖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을 잘 했어. 이런 투기적 거래 말고요. 정상적인 거래를 하셨는데 이렇게 500만 원이 천만 원, 천오백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어라? 이게 돈이 되네? 그러면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 이렇게 거래 안 해요, 투기적 거래. 그러다가 이 돈이 또 한 3천, 5천 되지 않습니까? 이게 소액이라도 내가 주입 투자를 잘 하면 이게 큰 돈이 될 수 있는 거라는 느낌이 오는 순간. 그리고 이렇게 걸 투자를 했더니 이게 이 돈이 작은 돈이었지만 큰 돈이 되는구나. 이게 500으로 시작했는데 3천까지 됐어? 그러면 이 3천은 남들이 얘기하면 나는 맨날 꿈만 꿨던 이게 몇 억이 되고 몇 10억이 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것이구나. 그러한 느낌을 받고 그리고 그런 투자를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을 자기가 어떤 확고하게 자기 투자를 만들어 갔을 때 그 이후에 투자는 정말 쉽고 훨씬 빠르게 큰 돈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이분들이 죄송하지만 정말 투기적 거래를 하면서 그냥 돈을 날려버리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시장에서 우리 표현을 시장에서 녹아버린다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이 말씀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 소액이 있으나 없으나 난다 이런 생각은 제발 버리시고 버리시고 이 돈으로 내가 훈련이 되어야지만 나중에 이게 10억이 되고 100억이 돼도 이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이 돈을 너무 가벼이 여기면 나중에 돈이 많아진다고 큰 돈을 버는 건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이해 안 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거 없어도 되는 돈이다. 맞습니다. 그런 돈은 없죠. 돈에 꼬리표 달렸어요. 돈은 똑같은 거지. 이건 없어도 되는 돈이에요. 날려도 돼요. 그런 건 없죠. 없어도 된다 치고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물론 각오는 가상하나. 그런데 500이 3000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그렇게 들어주셔서 지금. 다들 지금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박근혜 정부장의 스케일이지. 500이 3000 되는 건 무슨 경우에 도대체. 그런데 지금 왜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막 급등락하고 소위 우리 거래량 별로 없거나 동전주 이런 걸 해야지만 그렇게 큰 수익률이 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보면 작년에는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작년처럼 수익률은 낼 수는 없지만 지금 미래성장제라고 얘기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요즘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한 종목이 올라갈 때 20, 30%를 금방금방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한 것입니다. 그런 20, 30%를 몇 번 맞추면 곧바로 될 수 있는 거예요. 몇 번만 맞추면. 그런데 그 맞추는 스킬을 본인이 공부를 하고 여기서 답을 얻어내는 것이죠. 저는 3,000으로 500원 만들 자신이 있는데 500으로 3,000은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자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시작부터 안 될 거라 생각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시가청액 10위 안에 있는 초대형주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이버가 한 10만 원 선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한 2년 전? 40만 원 아니에요. 네이버요? 네. 뭐 이렇게 자꾸 교체 매매를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요즘에 조선해운 여행 이런 종목들도요. 한 80% 이상 다 났습니다. 사실 잠깐 사이에 그렇게 났거든요. 그거 몇 번 하는 거죠. 지금 뭐 이 돈 가지고 이번 주에 끝장내고 다음 주에는 시작이 없는 것처럼 거래를 하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그러지 마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지금 종잣돈이 나속에 큰 돈이 될 수 있는 돈이라고 늘 느끼시면서 거래를 해야지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이들은 10%는 못 참아요. 10% 딱 이익 생기면 그거는 못 참습니다. 10% 먹으면 팔고 싶나? 무조건 팔아야 돼. 나는 그건 진짜 이해가 안 되대. 10%는 무조건 못 참고. 나는 10%에 팔아본 적으라고 솔직히. 그럼 그거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시간 되나요?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10% 룰. 국룰이거든요. 수자팀에서 이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요. 10% 먹고 나와야지 이것도 해피해. 그 마음이 아니고 손실해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내려갈까 봐. 손실해피해가 있기 때문에. 손실해피해 위험의 가장 큰 건 뭐냐면요. 손실난 주식을 매도하지 못해요. 왜냐? 이거 현실화하지 못합니다. 그냥 올라가겠지. 난 손실라고 어떻게 팔아. 이런 마음이 있고. 반대로 올라가는 주식은 빨리 매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올라가는 주식이 다시 내려올까 봐 겁나는 거예요. 이제 이만큼 벌었는데. 그런 경험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트릭이 있었어요. 증권사들도 이렇게 했었고. 외부에서 전문가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트릭. 이걸 말씀드릴게요. 뭐죠? 이들이 포트폴리오를 보여줘요. 인터넷에. 여러분 지금도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면서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으면 1번부터 5번까지의 종목을 추천해요. 그리고 손절매 가격을 정해놔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잖아요. 그중에 세 종목은 손절매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럼 얘는 없어지죠. 그럼 두 종목만 거의 남아있죠. 얘들은 수익이 난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5종목을 해요. 그중에 한 세 종목은 또 손절매 가격이 나갔어요. 그럼 두 종목만 남았죠. 그럼 네 종목이 포트폴리오에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1년 동안 하면 그 포트폴리오, 그분의 포트폴리오가 어떨 것 같습니까? 엄청나게 수백 퍼센트 있고 수십 퍼센트 있고 전부 다 화려한 포트폴리오가 있는 거예요. 무슨 리딩방이니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제가 욕과급 해방하기 싫고. 아무튼 그렇게 트릭이에요. 그게 많이 씁니다. 네 계좌 보여준다. 예전부터 많이 씁니다. 그럼 결국은 올라가는 주식에 훌륭한 주식만 남아있고 그렇지 않은 주식들은 이미 손절매 나간 거예요. 그런데 손절매 나간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그러면 왜 그건 틀리지 않았냐. 그건 손절매 나갔지 않냐.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중요한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줍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 정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에 반대로 하면 이걸 지금 트릭이라고 했지만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에 반대로 하기 때문에 정말로 올라갈 주식은 없고 내 계좌에는 안 좋은 주식들 골짜푼 주식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올라가고 좋은 주식을 남기면서 가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잘라내면서 가는 것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제가 평화하거나 트릭이라고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주식이 남는 거니까 내 계좌에 그렇게 좋은 애들만 남기는 그런 방법으로 남기면 된다는 거군요. 그런 상황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정확히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 되면 먹으면 팔고 30% 물리면 안 파는 거지. 30% 물리면 어떻게 팔아요? 내 아픈 손가락. 평생 내가 같이 가야 됩니다. 30% 물리면. 그럼 심리가 그렇구만. 그걸 왜 모르시고 왜 두 분은 안 얘기해. 이 심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솔직히 5%에서 10% 먹고 팔아본 적이 꽤 오래돼서 물론 5%에서 10% 물려도 안 팔지만 물려서 파는 경우는 있는데 나는. 이건 내가 잘못됐나 보다. 그리고 처벌이지. 그런데 내 생각대로 한 10% 올라가고 있는데 그 우량아를 왜 자르지? 이건 내가 물리면 나도 문다는 생각으로 걔를 더 물죠. 오히려 물타기. 재미있게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아니, 아니. 진짜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 자, 하여튼 이렇게 투자. 정프로가 원래 사회생활을 대표이사로부터 시작해서 손절매를 몰라요. 손절매를 몰라. 자, 하여튼 오늘 아마 팁을 들으신 많은 분들이 좀 느끼시는 바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우리 박병상 부장님께 매번 이렇게 좋은 팁 계속해서 배우겠습니다. 이게 지점장 12년이 보통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얼마나 많은 주린이들이 이분을 거쳐갔겠습니까? 이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산타 할아버지 같은 분이죠. 누가 일을 낸지, 누가 딸 낸지 우리 박 부장님은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박 부장님은 이 정도로 보내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비트코인, 암호화폐 얘기 좀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의 박병상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